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민낯과 배속을 파헤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1권이 1월 14일 날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 대통령선거 2022년 또의 3구 대통령선거를 다룬 도둑놈 2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이 두 권이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들 발간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 공직선거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이제 방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하고 또 책을 통해서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이제 정거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의 만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니까 그야말로 3구 대통령선거에서 얼마나 엉망진창 같은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낱낱이 파헤친 두 권의 책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상민 탄핵안 가결입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하죠. 과거에는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민 씨가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적 다른 장관들에 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는 그러나 뭐 취임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할로윈 그런 사건 이태원 사건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그런 대형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되게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뭐 인사권자가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고 시간이 상당 부분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흘렀는데 결국은 이번에 수적으로 거대 야당 정의당과 합쳐가지고 법 야권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제 탄핵을 시킨 겁니다 탄핵을 탄핵을 시켰는데 뭐 법률적으로 탄핵을 시켜야 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사적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용차도 없애고 수행비수도 없앤다 이상민 탄핵 때 또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의견을 자주 이야기하는 오선 의원인 대전 아마 대덕구죠 대덕구는 아니면 유성구일 건데 이상민 그런 민주당 의원이 법조 의원들 헌법을 공부했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 공부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냐 이렇게 나이든 이런 이상민 의원이 올해 이상민 의원이 아마 61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안 가결 여야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뭐 누구든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악하잖아요 웬만큼 악하면 선거를 훔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내년 2024년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일삼겠죠 윤 정부가 곤혹스러운 사태에 빠져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하다시피 선거를 훔칠 정도가 되면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막장 인생인 거고 정치 집단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뭐 금도를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 정도 시키는 것은 우섭죠 오늘도 대정부 질의에서 김남국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씨부리는데 내가 볼 때 속으로 야 니 가짜잖아 영등포 올해 출마했던 김민석 후보 나이가 드신 총리한테 뭐라고 뭐라고 따지는데 야 니도 가짜잖아 너희들 다 가짜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소위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대 야당이 된 그런 상태를 두고 뭘 하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통령실이 야당의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의회주의를 준수할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손을 대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첩첩 산중일 겁니다 이걸 하면 또 이걸 뒷다리를 잡고 저거를 하면 또 저거를 잡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개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을 오판해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엄청난 개인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못 보고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동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요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을 오판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톡톡히 여러분들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범인들에 비해 가지고 약간 사안이 좀 고도화된 사안들이다 이렇게 뿐이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 정확한 상황 인식 그리고 올바른 해법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건너뛰기로 결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자성으로 따지게 되면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의회주의를 포기한 폭거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은 귀에도 담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이슈 본질적인 이슈 핵심적인 이슈를 건너뛰고는 개인의 인생사든 사업이든 나라 이리든 간에 제대로 굴러달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그리고 가장 근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나머지도 다 그냥 그야말로 뭐죠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상민 거대 야당의 그런 탄핵한 가결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든 기자들을 만나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을 때 추진하는 것인데 이상민 작건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100번 맞는 말이고 1000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맞는 말이 예사롭게 깔아 뭉갤 수가 있고 아무렇지 않게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이제 2024년 4월 달에 열리는 총선까지 얼마나 많이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간 사람들이니까 막 간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웃고 넘어가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짜들하고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 총투표소 291표 가운데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 169석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단과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야3당에서 찬성포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너무 자주 강조하게 되면 식상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 문제에 대한 눈을 감고 넘어간 그 업보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근본 문제에 관한 부분이 또 하나가 과연 2024년 총선은 제대로 치러질 건지 항상 걱정했지 않습니까 대선이 위험할 거다 항상 걱정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위험할 거다 아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임했고 늘 당했지 않습니까 늘 당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에 뛰어갔고 그렇게 해서 대선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지방선거를 오지게 당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반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 수호 씨님 참 고맙습니다 책을 30권 샀습니다 대통령실 몇몇 인사에게 보내려고요 함께 보낼 편지 작성한다고 밤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편지도 쓰고 그냥 워드도 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민정 저 누구죠 사회신민수석인 강성주입니까 마포구의 정청내시하고부터 떨어졌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보내주면은 본인들도 시간 있을 때 한번 덜 주워 보겠죠 서가연님 말씀처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걸 이런 소위 거짓과 위선과 조작을 아무 말 없이 그게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지 나는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란 거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과 조작을 그냥 뭐죠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조국이 지지른 것은 조족지혈인 거죠 그러니까 당에도 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은 오늘 이렇게 댓글 남기신 수호신님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이렇게 좀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은 이게 보통일입니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4.15 총선을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어젯밤 늦게 강남 3구를 이렇게 보는 데 있죠 강남 3구는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사전 득표를 득표수를 서초구갑 강남구갑 강남부모평 이런 데는 그래가지고 보수색제가 강하신 분들이 대개 강남 3구에서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표를 빼앗았는데도 미래통합당 후보표가 민주당 후보표보다 조금 밖에 여러분들 많이 받지 않았다고 선관위 발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걸 테이블로 만들면서 참 기가 차두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거를 전혀 이제 침묵하고 그걸 볼 생각 안 하니까 이상민이 아니라 이상민 2 이상민 3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이제 오늘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정리정돈을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건너뛰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뭐 나라 일이 무슨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개인사를 보게 되면은 근본 문제를 뛰어넘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오성리 그날님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기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맛이 가버린 거죠 사실을 외치는 사람을 정신나간 놈으로 취급하니까 정말 참 그럼에도 정신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